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그게 허선생님 방식이잖아요. 제가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죠. 명심해요. 기회는 한 번입니다.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. 몸조심해. 부탁이야. 오늘 밤에 남일부지에 좀 같이 가죠. 애기물 연구용으로 계약했습니까? 공기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 수 있다.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 거지. 평가위원회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. UDC 접근 못하게 철저히 방어하십니다. 증거는 어떻게 찾아? 다 맞고 어쩌라고. 증거 있다면요? 짜잔.